공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의 여러분들 그 추진방식 태도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공공색대가 참 부실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의 남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내가 봐도 단박에 윤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허점 투성인데 그건 누군가 만들어줬을 거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그 무리한 정책을 선거 전에 여러분들 밀어붙여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회의록이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법원이 회의록을 2천 명을 결정한 근거를 우리가 볼 테니까 회의록 제출하라. 회의록이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회의록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 움직였기 때문에 회의록이란 게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회의록을 제출하는 것도 그냥 제출 하나만 한 그런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냥 밀실에서 본인들이 결론을 정하고 그 결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의도가 대단히 강하게 여러분들 배여 있는 그런 정책 목표를 정해 그냥 밀어붙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법원이 정부에 2천 명을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어제 그런 근거 자료가 없을 거다. 근거 자료가 아마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들도 정부의 정원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맹백히 공개해라.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 그게 거의 없을 거다. 그렇게 어제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오늘 추가 내용이 보니까 의대 정원 관련 회의록 3개 가운데 한 개만 제출이 가능하다. 한 개도 직접적으로 여러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 없는 그런 회의록을 하나만 제출하는 모양입니다. 다른 회의록이 없을 겁니다. 근거도 별로 없고. 보시게 되면 이게 아마 이제 의료현안협의체 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 정원배정심사위원회 3개가 있지만 그 3개 가운데 유명무실한 여러분들 그냥 회의체 회의록 하나 정도만 법원에 제출하겠죠. 이미 위에서 다 결론을 정했으니까 모든 것은 다 그냥 형식적인 행사였고 근거 자료가 없을 겁니다. 근거 자료가. 근거 자료가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고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을 했던 그런 기록도 전혀 없을 거예요. 이 복지부 관련자들이 계속 빼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림법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할 의무가 있는 만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것을 법원에 낼 방침이지만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 운영한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없다고도 했다. 가장 중요한 회의록이 없는 겁니다. 전문의의 경우 의결기구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이 법정 의무가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해야 되는 거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설득하거나 의사집단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고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회의록도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회의록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간측이 나오는데 한 부장판사는 자료를 요구한 2심 재판부가 정부 결정의 정당성을 따지겠다고 한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정부 측에 불리할 것이다.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안 했으니까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짐작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가지고 한 분이 잘 지적했네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할 회의록도 변변히 준비하지도 못했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공공 섹터의 경쟁력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2천명 정원이라는 과정에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책임의식 없이 이루어졌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회의에서 누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어떤 식으로 결론을 냈는지 기록조차 안 했다면 그 자체로도 의대의 정원 근거를 정부 스스로 부인한 셈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불리한 증거라고 숨기거나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의로운 농담 사태에 대해 사법부의 존엄한 판결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정신을 많이 차린 겁니다. 54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사시에 여러분들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걸 보면 대한민국의 공공 섹터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선관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친인척도 집어넣고 그래도 수산물 안 받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여러분들 진력하는 동안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보면 공공 섹터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선관위를 보면 공공 섹터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공공 섹터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선거 문제를 처리하는 윤 대통령과 윤 정부와 윤 대통령 씨를 보게 되면 대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파주시 공공기관에 있었는데 이재명 라인이었습니다. 거기 채용 전부 다 선관위처럼 비리로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나라가 골로 갈 때 대개 이렇게 여러분들 아름아름으로 공무원을 집어넣는 역관주의가 굉장히 성행합니다. 대한민국은 공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잘 정립돼 가지고 상당히 기강이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나라를 보게 되면 1980년대에 좌파정부와 이름을 장악한 다음에 전부 다 아름아름으로 공무원을 뽑는 겁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일체 대한민국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 왜 하냐고. 우리끼리 해처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우리끼리 해처먹는데 좀 잘 해처먹기 위해서 뭘 합니까? 광금 물량도 다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주고 내 선거 운동했던 사람들 공무원 뽑아주고 그다음 뭐죠? 의과대학도 뭐죠? 정원학대가 뭡니까? 다 지방토호들이나 내한테 줄 서는 사람들한테 다 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도 한국은 그런 상황이 많았죠. 그게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거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면 내 안께는 무슨 폐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입니다. 전부 다 그쪽이 다 해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먹기 위해서 선거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다 썩었습니다. 썩은 걸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윤 대통령 선거 부정 다룬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뭡니까? 그냥 아임 썩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 수준이니까. 그 밑에는 또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쪽 사람들이 다 해먹는 겁니다. 그게 수십 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떠나든지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나라 중에서 이탈리아도 굉장히 그게 심하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도. 그게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쪽 라인에 줄을 서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도대체.